당황하셨습니다. 김미동갑 변성했어요. 그리고 집책로TT가 돌아갔는데. 바로 정색벽! 정색벽 돌렸어요. 정색벽! everywhere! 정색벽 player back을했던! 정색빈입니다. 정색 빈 patrinha! Roggenov! 접속에 꼴eden derrière. 다 같이 간 약 ganz 주심은 아니라는 지능을 보냈습니다. diasсти. 정석빈 2대1입니다. 정색빈 잘어입니다. 물었습니다. 무밤 90발 날아주는데요. 정색빈. 정색빈 날아갑니다! 정색빈! 정색빈торы! 정상빈, 골! 수원삼성의 선제골입니다. 2002년생 정상빈의 골입니다. 정상빈 선제는 2경기 연속 골이에요. 최단합니다. 수원삼성의 선제골입니다. 최단한 선제골입니다. 최단한 선제골입니다. 자, 오범석의 패스 미스였어! 이거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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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분에 터진 골은 오히려 원정팀 수원삼성의 추가 골이었습니다. 이대영, 수원삼성. 이건 큽니다. 중원에서 안정감을 줬어요. 최정원 선수는 제1위그 쪽에서 뛰다왔는데요.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요. 뒷쪽에서부터 만들어진 플레이이 좋습니다. 자, 뒷공간 잘하셨네요. 정상빈. 정상빈 따라갑니다. 정상빈! 정상빈! 골! 수원삼성의 선제골입니다. 2002년생 정상빈의 골입니다. 정상빈 선수의 팀은 2경기 연속 골이에요. 대단합니다. 포항과의 경기에서 원더골을 터뜨렸던 슈퍼루키 정상빈. 슈퍼매치에서 골을 터뜨립니다. 메탄고 출신의 또 한 명의 육수가. 다시 한 번 공 잡고. 빠르게 선수를 하고 있는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빠른 타이밍에 슈퍼매던 정상빈입니다. 감형욱 선수가 내려와서 수위에 방여해주고요. 공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빈 날리기 시작합니다. 수원에 정상빈 방야받습니다. 정상빈, 김건희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뒷콘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걷어내는 불산의 김기희. 자, 김건희가 돌아섭니다. 김건희와 정상빈. 정상빈 전력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정상빈 이렇게 보면서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정상빈, 정상빈. 정상빈. 아주 많이 버린 정면입니다. 맨발 슈팅이 조현우 키포에게 잡힌 거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 위치와 역할을 주니오라고 하는 골무원. 워낙 골을 많이 넣었던 주니오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좀 문제죠. 정상빈이 빠르게 따라 붙고 있는데 김태환 선수가 뺏기지 않았습니다. 3대 0으로 끌려가면서 승점차가 더 벌어진 사고. 정상빈이에요. 정상빈.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강현무. 다시 한번 정상빈. 수원 삼성의 슈퍼루키 2명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꽤 뻗은 것 같았어요. 끌어낸 것도 강현무기였고요. 죽어 원터치로 계속 정상빈, 강현무. 마지막에 정상빈 헤덕까지. 울산현대 경험치가 높은 불트위스와 김기희. 2명의 수비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주 대담하게 2명의 유스플레이어 선수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정상빈. 빠집니다. 정상빈 다운데를 밀고 들어가는 강현무기 있습니다. 정상빈. 흔들고. 이용이 발짝 붙어있습니다. 어, 돌파했어요. 붙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 달랩니다. 마지막 순간. 정상빈의 아주 저돌적인 돌파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빈 선수의 무서움이에요. 지금도 바로 크로스를 붙여줄 것 같았는데 골을 맞고 끝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플레이를 하는가 보면. 자, 태클에 흘렸습니다. 제리치가 뽑아내고 정상빈에게 배달합니다. 정상빈.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빈. 정상빈. 그대 돌파합니다. 정상빈 왼쪽으로 흘려줍니다. 좋은 위치. 하지만. 정상빈 라인에 걸려있습니다. 정상빈 쪽으로. 정상빈.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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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삼성 원정팀이 선잿구를 다스립니다. 온사이드네요. 온사이드네요. 정상빈의 슈팅. 송범 끌이 막아냈지만. 고승범 눌러주고 정상빈. 하지만 김민혁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최상빈의 사이탈이.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고승범. 정상빈. 정상빈입니다. 와 정말 2002년생의 정상빈 선수가 또 한 번 일을 냅니다. 네. 자, 선제골에도 기여를 했던 정상빈. 이번에는 본인의 슈팅까지 만들어내면서 정상빈. 김민호. 정상빈. 막아냅니다. 양한빈 골피퍼. 완벽한 헤더. 득점으로 이어지 못하는 정상빈입니다. 자, 이기재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딱 한 차례 또 했는데 좋은 크로스 이후에 정상빈의 헤더이시지. 양한빈 골피퍼가 지금은 좀 슈퍼 세이블이. 제일 브릿지 중인데요. 정상빈이에요. 자, 정상빈 직접 들고 들어갑니다. 정상빈. 정상빈. 중앙으로 드립 돌파. 아크 정면 정상빈을 뺀다. 정상빈. 잘 뺏겼고요. 자, 힘으로 골을 뺏어냈습니다. 잘 갔고요. 연결이 됐어요. 슈팅 기회입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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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듀엘을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와, 이거를 결국 정상빈 선수가 해내네요. 세진 5골. 1대1으로 쏟는 수원 선수. 임차민이 중앙쪽으로. 신세계. 정상빈. 아, 이거는. 이겨올게 나와요.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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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네, 어려운데요. 좀 더 더 역강에 서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려워요. 일단 신세계의 패스미스를 주장 김민호 선수가 잘라냈고. 정상빈 선수가 이런 걸 놓치지 않죠. 네. 이걸로 삼고 있는 선수가 은바패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골키퍼가 나왔을 때 제쳐 들어가는 플레이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백승호가 오늘 경기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정상빈. 골탈. 찐수윈 태클이 좀 뒤늦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태클이 뒤. 정상빈 선수 쪽으로 좀 늦게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리 강현복. 정상빈에게 롱패스 넘겼습니다. 정상빈. 자, 공싸움 하고 달려들어갑니다. 돌아갑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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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키퍼의 선방입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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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빈.